반갑습니다. 저는 픽플맨 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만한 실험 현장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스피더 그 다음에 피터까지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런 실험들을 하는지 낱낱이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더님 피터님 난 뛰라고 좀 다깝게 붙어봐요. 친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촬영은 같이 비즈니스 관계에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인트로로 차례를 주요. 어마어마하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정체를 한번 가르쳐야겠죠. 스피더의 정체. 저는 픽플러스에서 수출영업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스피더입니다. 일반 그냥 회사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면 피터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플러스의 피플맨 피터입니다. 아 이런 영업적인 버릇이 돼버려서 저는 해외 영업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미국 미국 아 그렇죠 인사 한번 해줘요. 인사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피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이런 거는? 요즘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쓰는 경우 아닌가? 아 거살하던데 지금 거살하던데 그 능력이 뛰어나요. 영어도 하시고 일어도 좀 하시죠. 일어하고 또 하는 거 있어요? 한국어 아 한국어 일단은 저희가 얼굴을 가리는데 피터님 얼굴 한번 아 얼굴이요? 아 저 똑같아요. 그냥 안겨 벗어. 살짝살짝 뭐 어차피 볼 것도 없는데 볼 것도 없는데 어차피 눈만 가진 거구나 아 이 정도입니다. 아 근데 그럼 이제 저요? 어 스피드 굉장히 더워 보이는데 해볼까요? 자 저는 자 이 정도? 구독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 제가 그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아 근데 걱정되는 거는 공개했다가 다 빠져나갈 거 같아요. 아 다 그냥 이게 제가 그 이 장비나 이런 거를 착용하고 찍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안전. 그렇죠. 안전을 위해서 찍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얼굴이 못생겨서 못생겨서 솔직히 그냥 가리고 찍는 거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전문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색해요. 시선 처리나 이런 걸 잘 못해서 진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반 사람이라서 그냥 길 가다가 길 가다가 그냥 흔히 못생긴 사람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스피드와 피터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플러스 저희가 카렙 이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주실만한 그렇죠.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오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픽플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영업팀장님과 그리고 저희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순돌이 아빠를 같이 한번 네 저희 아이언 아이언님을 같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돌 아이돌이야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아이돌이야 뭐야. 지금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폐차장이냐 아니면 차를 어떻게 너네가 어떻게 어떻게 가져오냐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동차 수출을 하는 업체고 그 차량들 중에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진짜 이건 아니다 할 정도 이건 아니다 하는 애들.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야 얘는 안되겠다. 얘는 해외로 보내면 우리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마음이 아프지만 폐차장으로 보내야죠. 보내드려야죠. 폐차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실험들을 그런 거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아예 협력 저희 폐차장에서 차를 이제 공수를 해와서 그런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뒤에 보면 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좀 깨끗해 보이고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수출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뭐 이 차들을 어느 나라로 나눠죠. 어떻게 안 했지. 지금 저희가 저희 P플러스가 아 지금 저희가 보통 많이 나가는 게 중남미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저희가 매달 한 150대에서 200대 사이 저희가 수출을 보내면서 저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해외로 수출을 내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요. 초반에 그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죠. 엄청 많이 달렸어요. 도대체 저 카메라들은 뭐냐. 그게 뭐냐. 저게 도대체 너네 거냐. 맞아. 저게 아니에요. 저게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카메라로 한번 보러 이동할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궁금증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딱 봐도 지금 보이죠. 검은색. 빨간색. 멋있어. 멋있어. 멋술. 신차예요. 이거 새 거예요. 새 차들인데 지금 카메라로가 엄청 서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여기 철조방이 있죠. 저희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가지 못합니다. 가면 큰일이네요. 여기 저희가 이제 수출 회사다 보니까 이제 항 근처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차량들도 수출이나 아니면 내수 쪽으로 판매 예정인 차들인지 저희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한번 야들은 한번 쭉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시죠? 저희 피터님과 항상 그 촬영을 하는 저희 야들 저희 야들 지금 쭉 이렇게 쭉 되게 넓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 약 200대 정도가 이렇게 있고 저희 작업장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저희 뒤에 작업장 이게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영상에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은 여기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그때 제가 그 휠로만 타이어를 빼고 휠로만 했던 고기 그리고 소주를 부었던 브레이크 대신 소주를 부었던 그런 장소고 이 옆에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 간단하게 이제 조명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자사진 같은 거 찍고 할 때 저는 여기가 다 익숙해요 솔직히 완전 일터죠 일터 네 일터 제가 원래 사무직인데 사무직인데 완전 현장 사람 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제가 사무실로 갈 수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에어컨 맞으면서 앞으로도 저희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는 이제 실험 영상 말고도 앞으로 되게 좋은 영상들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 절 이제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저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영상 좋은 영상 올라갈 거니까 저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 계속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영상 신선한 영상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색해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희 튼튼하게 을에 대한 영상으로 감사합니다.